사순제 1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대건중고등학교 교목 김용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찬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순일주 한 주간 오늘의 강론을 맡게 된 김용태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나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 곁에 있는 사람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해관계로 인해 생기는 갈등도 있고 감정적으로 상처받거나 서운해서 생기는 갈등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에서 생기는 미움은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려 재단에 가던 길에서도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화해하라고 하십니다만 사실 화해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용서를 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해야겠다고 생각도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억지로 해봤자 손해보는 기분만 들 뿐 진정으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해소에서도 자신의 죄가 아닌 상대방의 죄만 늘어놓고 가시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용기내서 먼저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싶은 마음입니다 실제로 관계는 상호간의 작용이라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화해를 청했다가 서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을이 되어야 곡식이 여물어 가듯 화해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죠 화해를 청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식별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반복되는 갈등으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화해해도 또 갈등이 생길 일이 뻔해 보일 때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화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안의 상처와 아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회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성급하게 바꿀 수 있거나 변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수용할 줄 알고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용서를 청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재단에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예물은 단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와 화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청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대건중고등학교 교목 김용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용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